이 어떻게 하는 거더라 어 던지는 거지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어어어 집는 건가 아냐 간 다음에 돈 간 다음에 도는 거야 간 다음에 도는 거라고 아 맞아 이게 이런 거였어 이렇게 고난이 다닌 것 같은데 이봐 돈까스 돈까스랑 우리 돈까스 야 고무신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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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야지 고무신 시원 짜나고 야 고무신 멀리 던지기는 제가 이제 근데 그건 모르겠다 누구는 하나 주문진 폴리에터 앞에 가있어 주문진 폴리에터 앞에 가있어 여기서 하면 되겠다 뭐 타이틀 걸어야지 뭐 타이틀 백팔배 미래지기 백팔배 곱하기 5야 빨리 하자 형 자 재밌겠다 어 해보자 도움받김빵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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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 윤민수 자 현덕 세인으로 부르지 고무신 멀리 던지기 자 아빠 한다 빨리 해봐라 빨리 해봐라 저기 고무신 멀리 던지기 한번 해봤습니다 갈게요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아빠 갈게요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어우 떨려 아빠 화이팅 자 돼서 저기 놔둬 거기 놔둬 거기 놔둬 거기 놔둬 거기 놔둬 다음 누구야 나이 송정구 송정구 홍종구 자 태극전사 송정구 뒤로 송정구 이따가, 이따가요. 오! 오! 아, 뭐야. 이거 금 안 밟았냐? 예. 안 밟았어. 자, 3분 타자. 아, 밟았지. 자, 3분 타자. 이종영. 땡큐. 아, 이종영 선수. 기대가 되죠? 자, 이거 스냅이거든요. 자, 뒤로 갑니다. 뒤로! 아, 큰 밟았어. 넘어갔어. 아... 정국은 괜찮지. 아, 신우 누구인 줄 알아? 아, 여쭙게 이 친구 거야. 네, 저는. 너 뭐해? 어떻게 많이들 보냈어. 성주 형! 믿어요. 야, 이거. 내가 제일 마지막에 할게. 아, 그리고요. 급하게 저기 선수 한 분이 더 들어있는 우리 저기 현정 스님께서요. 같이 참여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자! 자, 이거. 야, 이거. 이거 108배 밀어주기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뒤적을 때 깨그마저 뒤적은 거죠? 한 방이야, 한 방이야. 안 돼! 한 번 기아, 한 방이야. 잘해! 안 돼! 오, 오! 아, 안 돼! 안 돼! 오, 오! 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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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아, 안 돼! 아, 조개 걸리면 어떻게 해! 아! 동일이 형이 재밌을 것 같아요, 동일이 형. 아, 잘해요. 아, 그렇지? 도저히 먼저 믿고 말라는 거야. 아! 자, 갑니다. 뭐든지요. 이게, 이게 고무라 붙어요. 살짝 이게. 우리가 마루 봤잖아요, 체조에서. 자 이 분치를 살짝 해줘야지 이게 잘 빠져요 미끄럽지요 미끄럽지요 거기 앞에 조심하세요 좋아요 그냥 그냥 미끄러질 것 같은데요 들어갑니까 도전 갑니다 갑니다 자 성득을 선수 아 불안해요 아 약간 좀 느낌이 불길해요 아 느낌 이거 뭔가요 이거 오오오우 아 야 잘한다 자 3등이야 자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 seria 현중 순위를 자 마지막으로 거주를 정말 있죠hd& 그래서 완전히 아 거의 뭐 홈금라운드로 다루었어요 어요 야! 한 그라운드 안 줬어. 야! 한 그라운드 안 줬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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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안 오세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잠깐만. 한 번 내어보세요. 선생님 이거 108배 몰아들이시데. 선생님 108배 몰아들이세요? 저희 거 저희 거 다섯 명 거 백팔배 오팔 사이. 이제 나이는 못 속이 나라 그래도 뭐 자 그러면 저기 어떻게 다 몰아들이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백팔배를 몰아들이고. 백팔배 여섯 명 다섯 명 차로 우리 신임이. 나중에 다른 걸 또 해야지 그래 다른 것도 아침대요 야 이거 이거 이거.